틀어보겠습니다. 우리 준케이 선배님의 30분은 거절할까봐 뮤직비디오를 지금 바로 리액션을 해 보겠습니다. 빠밤! 레츠고! 딱 20분이야. 어? 뭐야? 어? 뭐야? 마지막 부탁이야. 거절은 하지마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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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, 나 마지로 앉아봐 I promise me I promise me 너같이 네가 계속 참지 않을 걸 몰랐지 왜 몰랐지 나는 네 맘은 다 굳어버렸는데 이제와 매달리면서 쇠발이 10분만이라도 사늘한 네 목소리에서 이제나 물이 내가 했어 잡아봐도 한번 해봐도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아 하지만 미칠 것만 같아 이렇게 무조건 매달리고 있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는데 내가 당연하게 한 건데 그동안 왜 너를 더 따뜻하게 아껴주지 못했는지 몰라 baby 딱 20분이라는 말로 떠나는 널 다시 붙잡을 수 있단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할 말이라고는 미안해 밖에 없으면서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오늘 나를 여기서 해 다니신 꿈이야 마지막 부탁이야 허절은 하지마 난 그래도 안 떠나 한다면 앉아라 첫 곡에 저의 한 번들 적응 한 번들 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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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예요 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내게 이렇게 절박한 일인데 I'm losing you 왜 그걸 잃었니? Are you ready for heaven? 네 좋아! 오! 오케이입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감사합니다! Thank you! 와 형 뭔가... 우와! 감사합니다! 아! 감사합니다! 어? 응? 응? 내게 이렇게 절박한 일이 없네 내가 널 잃었니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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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우선 일단 노래는 너무 좋아서 하하하하 노래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 영상에 너무 집중이 하다 보니까 어? 이게 무슨 느낌이지? 네 우선 저희 준케이 선배님의 30분은 거절할까봐 라는 노래의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